이것은 다리맷집이 아닌 안면맷집이 되겠는데요. 아마다 히로미 선수와 아주 파쿠단 대결을 벌인 경험도 있는 레이스오프 선수 또 다른 일본인 복서를 만났는데 체급은 복서 시절의 크루저급이었습니다만 니시마 요스케가 그래도 3개 랭킹까지 점유를 했었던 선수거든요. 복싱 성적만 갖고 따지면 레이스오프보다 훨씬 위죠? 레이스오프 선수도 피터스전을 봤기 때문이겠죠. 이제 로우킹은 별로 할 마음에 안들겠습니다. 다른 전수를 준비해왔을텐데요. 1라운드 시작되겠습니다. 니시마 선수의 경쾌한 움직임 역시 복서의 최대 장기 다양한 각도에서 나오는 펀치 컴퓨데이션 그리고 날카로운 잽 무엇보다 다채로운 스텝 로우킹 라이트쿡과 로우킹 동시에 내봤던 레이스오프 니시마의 잽과 인스텝을 로우킥으로 끊어주고 있는 레이스오프입니다. 느긋하죠? 프로필상에서는 순장이 레이스오프가 183cm로 3cm가 크게 나왔습니다만 화면상으로는 거의 차이가 없거나 니시마의 잽과 인스텝이 좀 더 커 보이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뒷동작 레이스오프 선수 랩스텝을 내고선 바로 방어 문자 랩툼 레이스오프 선수가 반사신경이 전성기 때보다 많이 둔해졌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찰나에 라이트! 네 자, 충격받는데 라이트 업무, 로우킥 아, 레이스오프 좋습니다. 라이트 레프트 뒤로 갑니다. 니시마 라이트 갑니다. 라이트! 오, 대단하네요. 라이트 시인 연타! 네! 바운으로 후속까지 피해되고 있는 니시마 토키에 비쳐버립니다. 자, 지금 데미지가 분명히 하지만 있습니다, 니시마. 네, 아,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데요. 네. 니시마, 화이! 괜찮은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급하지 않습니다, 레이스오프 기호. 퀼터 하스전의 다리 매치기 위해서 오늘은 앞면, 라이트 훅에 대한 레프트 쪽 앞면의 매칭을 보여줬습니다. 자, 랩트하면 뒤로 갑니다. 아, 저거 아니에요, 니시마. 레이스오프 선수 좋았죠? 레이스오프 선수가 타이밍을 잘 잡고 있어요, 니시마 요수케의 카운터에 대해서 옆 카운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움직임에 맞춰서 말이죠. 로우킥. 로우킥을 섞어주면서 페이스가 복싱의 페이스, 주먹만 갖고 싸우는 페이스가 되지 않도록 니시마의 주위를 계속해서 흔들어 놓고 있는 레이스오프입니다. 역시 베테랑이죠. 레이스오프 1, pref 레이스오프 1, ч nationalism, 대 Hind SW, 경 진, 레이스오프 1, 레이스오프 1 fab Paknis 2017, 김arium Golf 쿡스와 오토컷, 뒤킥으로 우선하네요. 쇼플로우를 냅니다만 네 시메우스게 저렇게 해서는 좀 쉽지 않구요. 나이튜! 살짝 벌려는 느낌. 자 이렇게 1라운드 종료됩니다. 그 연말 맷집대상을 받을 수 있겠는데요. 미시제마요스게 선수. 그렇습니다. 아 들어오는 순간 라이트 진짜 큰 거 걸렸는데요. 저게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들어오는 그 탄력이 다 자신의 턱으로 딱 돌아가기 때문에요. 네 이어지는 구속타 후 연타도 상당히 강력했죠.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저 이런 거처럼 진짜 강한 건데요. 지금 돌아오는 레프트 후 이거 보세요. 이게 아트르키 센코가 마사토에게 2007년에 다운됐었고 KO 됐었고 그리고 2008년도에는 마사토가 저 똑같은 펀치에 서로 쓰겠다가 레프트 치는 펀치에 아트르키 센코에게 다운되지 않았습니다. 저 굉장히 강한 펀치에요. 맞고 약간의 주춤거림과 뒷걸음질을 몇 번으로 끌려버린 듯. 미시시마요스게 선수. 대단한데요. 자 이제 2라운드입니다. 머리 움직임을 내면서 들어가고 있는데 미시시마. 라이트부터 선제타로 치고 거리를 좁혔던 미시시마. 그렇죠. 미시시마 입장에서는 저렇게 스텝을 로우킥 저 거리 바깥쪽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스텝을 다채롭게 내주는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레이챼프의 여유를. 일단은 좀 부서야 그 다음에 뭐가 되지. 레이챼프가 좀 여유가 있어요. 그만큼 미시시마 선수가 자신의 스텝을 많이 활용하고자 스페셜 룰을 또 바랬었는데요. 자 레이스킥 복구에 들어갑니다. 충격을 넘는 듯. 라이크 깍게 코어 1, 2. 많이 리킥. 자 껴안고 있는데요. 리시마. 강대 선수의 약간은 졸음을 유도할 듯한 그런 표정으로 경기를 진행합니다. 그렇습니다. 라운드 피하고 짧은 라이트 들어가나 했는데요. 레이스킥. 살짝 들어갔어요. 들어가기도요. 자 원투. 이제 다 피해야 됩니다. 레이스킥의 움직임 또 나오는데요. 바니옥으로 다 피하고 있는데요. 레이스킥. 자 싱글벙글 웃고 있는 레이스킥. 피하고 난거. 피하고 난거. 레이스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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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스킥도 힘으로 치고 누르는. 그런식의 파이팅은 하지 않습니다. 리시즈마의 펀치를 역시 경계를 하고 있죠. 레프트 살짝 내리는 레이스 세포. 세포의 커버링이 반대쪽으로. 레프쪽 좋았는데요. 롤가드전 나옵니다. 레이스 세포. 같이 맞서고 있는 리시즈마 요스케. 하체가 약간 부실해졌나요. 리시즈마 요스케. 무릎에 약간 밀린 듯 그대로 두저앉았다 일어납니다. 어떤 의미의 굴욕일 수도 있는데요. 노가드 대결은 끝났고요. 개그는 김종렬 씨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잠시 들었거든요. 라이터폭 흥목 끝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유인하는. 아 서로 카운터에 장렬. 타이밍 잡아서 들어가는 리시마를 또 레이스 세포가 노리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리시마 운영력. 위빙하며 들어오니까 딱 맞춰놓고 바로 잡아버리는 레이스 세포. 공격할 틈을 주지 않고 체력 안배도 함께 해주고 있는 레이스 세포 선수의 경기 운영이었죠. 2라운드 종료가 되었습니다. 백스피킹 국구에 들어가는 모습. 세게 들어갔네요. 그래도 멀쩡해요. 자 노가드 대결. 그리고 레이스 세포 선수의 오른 다리가 같이 들어갔거든요. 저게 바로 효도르 선수가 잘하는 전법 아니겠습니까? 치고 들어가서 뒷다리가 따라 들어가서 상대 다리 뒤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자꾸 팔이 넘어트리는 거죠. 효도르 선수의 특기인데. 레이스 세포 선수가 다리가 같이 따라 들어가서 니시마의 왼발 뒤로 가 있었거든요. 밀어붙이면서. 그러니까 니시마가 어! 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중심을 쇽 잃고 다 넘어진 겁니다. 학창시절에 뒤에서 서있는, 앞에 서있는 친구의 중심이 가있는 발, 오금 뒤쪽을 우프로 누르는 거랑 거의 비슷하네요. 보통 그때는 2인 1조로 하지 않습니까? 전략을 펼치는데. 레이스 세포가 혼자 잘 해냈어요. 마지막 3라운드입니다. 자, 2라운드는 동점, 1라운드는 레이스 세포. 라이트 카운터. 하지만 리시마가 1라운드처럼은 맞아주지 않습니다. 크게는요. 레이스 세포의 몸매가 마콘트처럼. 그 그림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마콘트와 된 몸매에서 나오는 파기력. 지금 리시마 한 대 때렸거든요. 맞고 바로 돌려줬습니다. 레이스 세포. 음, 아깐 히트. 너무 대의치 않는 표정이 헬리스 자기만 위해서. 남이 맞은 것도 아니고, 저렇게 3번 안 할 표정을 지을 때가 아닌데. 아, 라프쳐 벌리지 않았죠? 네. 겨드랑이 파고. 어, 클린치를 하고 있는데요. 네. 엉덩이도 안대 때려주시면서. 네. 아, 쉽지않군요. 레이스 세포는 영원하게 펑치네요. 배우거든요. 베테랑 중에 베테랑 아니겠습니까? 이 K1 링에서 말이죠. 지금은 한 바퀴 돌았죠? 댄스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1, 2, 3! 정신이 흔들립니다. 일부러 그런 척 배웠습니다, 레이세포. 원래 이소룡을 굉장히 존경했던 쿠무 스타를 꿈꿨던 레이세포고요. 쿠무도 배웠었는데 라이세포 카운터 제기를 했는데 살짝 피나가네요. 라이트 단발 밀어놓고 치고 들어온 이후에 라이트 카운터 레이세포 선수가 잘해주고 있는데요. 라이세포 선수가 잘해주고 있는데요. 짧은 어퍼 로키 컨벤션. 펀치 연타까지는 리시마가 잘 막았는데 그 다음에 로키 무대되고 있습니다. 왼손 주고받은 모습? 같이 왼손 주고받으면 리시마가 손해거든요. 이번엔 리시마 한 대 맞췄어요. 자, 원투 라이트 들어왔습니다. 라이트 컨딩하고 있는 리시마. 같이 리시마가 세를 때리고 레이세포가 두 개 때리면 레이세포가 이익이거든요. 그게 바로 최근의 차이입니다. 그만 잡고 경기 좀 더 하자 이런 식으로 경기 중단하고 다시 브레이트 요구도 하고요. 리시마가 아까 데미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잡은 겁니다. 라이트 들어오는데 살짝 빠지면서 카운트로 따라 들어갑니다. 라이트 라이트 왼손 중심 무너지네요. 최급이 헤비급 선수들이 밑에 체급 선수라고 경기를 할 때 잘 써먹는 기술이에요. 상대방 딱 들어올 때 잽 치면서 그냥 같이 잽으로 다 쳐주면 되거든요. 커버링하고. 체급차가 많으니까 관중이 레이세포 를 불렀나요? 키스를 보내니까 리시마 요시 함께 관중들의 환호에 답해줍니다. 그러는 와중에 3라운드까지 경기 시간은 모두 종료가 됐습니다. 1라운드에서 일단 한 점 따 놓았던 리시마 요시 아 지금 왼손 때렸다가 오히려 물러나면서 카운터가 나왔는데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에 포켓 만들어버린 레이세포의 파기력 그리고 또 지금 보시면 뒤로 빠지는게 아니에요. 대각선쪽으로 사이드로 빠지는거거든요. 사이드로 빠지면 사각이 만들어지면서 상대 얼굴이 정면이 보이는게 아니라 그 옆에 그 옆 턱쪽 고기가 보입니다. 고기에 그냥 퍽고짐 되거든요. 역시 전선기의 마이디 타이슨이 저 사각을 만들어냈는데 진짜 명소였죠. 지금도 뭐 최고의 복사들은 다 저 기술을 능합니다. 네. 자, 3명의 심판인 모두가 30대 27로 레이세포에게 더 많은 점수를 줬습니다. 상대형 만장일치 판정승을 다 내는 레이세포 선수 경기 내용으로 봤을때는 오히려 피터하츠전이 더 나았는데요. 이 리시즈마 피터하츠전의 선 하체매치 오늘은 상체 전반적인 매치 리시즈마 엘스키 선수 그렇지만 상당히 대단합니다. 이 레이세포의 강력한 번치를 맞고 살짝 다운당한 듯한 느낌 이 레이세포는 한번 이외에는 휘청거리고만 말았거든요. 안녕